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예고한 고통스러운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을 직접 타격하는 대신에 헤즈볼라 같은 주변 세력들을 공격하며 피말리기 전략이 들어갔는데요. 확전을 우려하던 서방 국가들도 반색하며 대이란 제재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조하라 기자입니다. 레바논의 한 해안도시. 이스라엘 드론이 달리는 차량을 정조준하자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차량에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 담당 지휘관 이스라엘 유세프 바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군은 바지를 포함해 헤즈볼라 고위사령관 3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전 이란의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즉각 공격하기보다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 중 하나인 헤즈볼라를 먼저 공격한 겁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전시 내각 회의 후 이스라엘의 대응이 무엇인지 이란이 계속 추측하게 하는 게 목표라 말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전면 대응보다 시간을 끌며 이란을 꾸준히 압박하는 이른바 피말리기 작전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확전을 반대하는 미국도 대이란 제재에는 동참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자금줄인 석유 수출 관련 제재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란 미사일과 무인기 제조 프로그램 등 군사 관련 제재도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랍니다.